오늘 소개할 제품은 조립식 구분 확장 시리즈입니다. 조립식은 상황에 따라 원하는 대로 조립하여 사용할 수 있는 구분 확장 커넥터입니다. PCT-1-2 제품의 전선 결선도입니다. 전선 피복을 탈피 후 일대다수로 연결하는 방식입니다. 다음은 커넥터에 사용 가능한 전선의 규격 안내입니다. 조립식 구분 확장 커넥터는 단선 연선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. 오늘 사용하게 될 제품 PCT-1-2입니다. 제품의 뒷면 사각홈에 맞춰 전선을 탈피합니다. 커넥터의 옆면 홈을 통해 제품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. 다음은 커넥터를 전선과 연결하는 순서입니다. 레버를 하나씩 차례대로 밀어 올려주세요. 탈피한 전선을 커넥터 홀에 꽂아주세요. 전선을 끝까지 밀어 넣은 후 레버를 내려주세요. 간단하게 1대2로 구분되어 확장됩니다. 옆면 홈을 활용한 커넥터 연결 예시입니다. 커넥터들이 위에서 아래로 겹쳐지도록 밀어서 사용합니다. 화면과 같이 필요한 수량만큼 확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조립식 구분 확장 커넥터 PCT-1-2 사용 방법이었습니다. 조립식 구분 확장 2대2 사용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